2020학년도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충남 81개 학교에서 21을 치러집니다.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교실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올해 첫 평가입니다. 지난 4월 학력평가는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문제지를 받아 가정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었습니다. 이번 평가는 국어와 수학, 영어 등 5개 영역으로 수능평가 체제에 맞춰 시행됩니다. 충남도교육청은 생활방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.